명기 원천을 해줘야 한가구 명기 원천을 해볼게 한, 둘, 셋, 황! ão은이 거 얼마예요? 어? 안 와요 명기의 15일 명기의 16서 3 명기의 17서 4 명기에서 명기의 16서 5 명기의 15서 5 명기의 16서 4 5번 지명타자 피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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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지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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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지명타 6번 지명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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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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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Darof ce 자는 주조 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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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추가점이 많이 나면 날수록 경기를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집중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적시타를 치고 세리머니 안 하면 커피 30잔 벌금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이재현 선수 걸렸습니다. 운이 안 좋게 파울 타고 맞으면서 통증이 있어서 한 이틀 정도 쉬었는데 감독님 배려 때문에 잘 쉬면서 회복할 수 있었고 이제는 괜찮습니다. 벤치부니가 많이 다운돼서 고참으로서 화이팅을 많이 내고 싶었고 화이팅을 많이 내서 경기까지 이겨서 기분이 좋아요. 들렸어요. 항상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하위권에 있지만 그래도 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와주시는 모습에 저희 선수들도 오늘같이 이렇게 어떻게든 이기려고 경기를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